21. 제빵의 제품 평가에 있어서 외부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1. 굽기의 균일함 2. 조직의 평가 3. 터짐과 찢어짐 4. 껍질의 성질 정답은 2. 조직의 평가 22.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은? 1. 숙성이 안 된 밀가루의 사용 2. 물을 적게 사용 3. 반죽이 아주 지나치게 믹싱되었음 4. 발효가 약간 더 되었음 정답은 4. 발효가 약간 더 되었음 23. 스트레이트법에 의한 제빵 반죽 시 유지는 보통 어느 단계에서 첨가하는가? 1. 픽업 단계 2. 클린업 단계 3. 발전 단계 4. 렛다운 단계 정답은 2. 클린업 단계 24. 액체 발효법에서 가장 적당한 발효점 측정법은? 1. 부피 증가 2. 거품의 상태 3. 산도 측정 4. 액의 색 변화 정답은 3. 산도 측정 25. 스트레이트법에서 스펀지법으로 배합효를 전환할 때 다운 중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재료는? 1. 소금 2. 이스트 3. 물 4. 설탕 정답은 1. 소금 26. 같은 크기의 틀에 넣어 같은 최적의 제품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반죽의 분할량이 적은 제품은? 1. 밀가루 식빵 2. 호밀 식빵 3. 옥수수 식빵 4. 건포도 식빵 정답은 1. 밀가루 식빵 27. 빵 제조 공정 중 반죽 내 기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는? 1. 혼합 2. 1차 발효 3. 성형 4. 2차 발효 정답은 3. 성형 28. 여름철에 빵의 부패 원인균인 곰팡이 및 세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1. 작업자 및 기계, 기구를 청결히 하고 공장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킨다. 2. 이스트 첨가량을 늘리고 발효 온도를 약간 낮게 유지하면서 충분히 굽는다. 3. 초산, 젖산 및 사워 등을 첨가하여 반죽의 pH를 낮게 유지한다. 4. 보존 요인 소르빈산을 반죽에 첨가한다. 정답은 4. 보존 요인 소르빈산을 반죽에 첨가한다. 29. 제2차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온도 섭씨 38도에서 40도, 습도 80에서 90% 30. 빵을 구워낸 직후의 수분 함량과 냉각 후 포장 직전의 수분 함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45%, 38% 31.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은? 1. 호화 2. 호정화 3. 노화 4. 산화 정답은 3. 노화 32. 제과용 밀가루의 주요한 기능은? 1. 구조 형성 2. 유화작용 3. 감미도 조절 4. 껍질색 정답은 1. 구조 형성 33. 밀의 재분률이 낮을수록 커지는 함량 성분은? 1.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질 4. 비타민 및 회분 정답은 1. 탄수화물 34. 당의 캐러멜화는 어느 조건에서 더 진하게 되는가? 1. 산성 2. 중성 3. 알칼리성 4. pH와 무관 정답은 3. 알칼리성 35. 유지의 항산화 보완제로 가장 적당하지 못한 것은? 1. 염산 2. 구연산 3. 주석산 4. 아스코르빈산 정답은 1. 염산 36. 분유의 용해도의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건조 방법 2. 저장기간 3. 원유의 신선도 4. 단백질 함량 정답은 4. 단백질 함량 37. 아밀로펙틴은 요오드와 반응하여 포접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때의 정색 반응은? 1. 적자색 반응 2. 청색 반응 3. 황색 반응 4. 흑색 반응 정답은 1. 적자색 반응 38. SS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1. 라이신 2. 시스틴 3. 메치온인 4. 히스티딘 정답은 2. 시스틴 3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젖은 글루텐 양은 대체로 소맥분 단백질의 3배이다 2. 소맥분 글루텐의 신전성은 모든 소맥분에서 동일하다 3.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글로블린이 주로 많다 4. 소맥분에서 부족한 아미노산은 글루타민산이다 정답은 1. 젖은 글루텐 양은 대체로 소맥분 단백질의 3배이다 40. 빵에서 계란의 역할 중 가장 적당한 것으로 묶인 것은? 1.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pH 강화 2.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3. 영양가치 증가 조직 강화 방부효과 4. 유화 역할 조직 강화 발효시간 단축 정답은 2.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5.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6.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6.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6.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